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에는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상인이 넷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PVE 우주 종료를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케더스 SMG입니다. 한번 특성 확인해봅시다. 약실 포종기, 정물 조전 탄약 연명, 그리고 분해성 파괴 장치 붙어있어요. 연명은 내상 저치 시 예비 탄약을 사용해 단장을 일부 재장전합니다. 그리고 분해성 파괴 장치는 이 무기를 저기 보호막을 파괴하면 잠시 동안 저기 물리 피해해 치약해집니다. 이 조합은 PVE에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 꼭 받으세요. 다른 무기는 그다지 재미진 않아요. 이 황실 파늘은 어느정도 괜찮은 편이지만요. 다른 것은 뭐 다 한번 여기 보여줍니다. 근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경위무기 매일 달 초탄사격은 어느정도 괜찮긴 하지만 황금탄장에 있어서 그다지 재미진 않아요. 그리고 망지야 이야기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냥 연명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PVE에서 쓸 수이긴 해요. 근데 PVP에는 사격의 바람같은 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는 여전히 이 경위템이 버그당해요. 여전히 총 스탯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거 빠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꼭 이켈러스 가져가세요. 그리고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